공인의 삶 예예 아 심심한데 할 거 없나? 틱톡 켜볼까? 돈 벌 수 있다는데 예예 좀 웃긴데? 옥챙김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? 예예 야 얘 요즘 웃겨 야 이 새끼 봐봐 잘생김 예예 아 이 사람 개좋아 야 레전드 국체적으로 만져주세요 음 라이브나 해볼까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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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어요 나이스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? 아 보라색 보라색이 제일 좋아 초록색은 어때요? 에? 초록색 해봐 에 초록색 바보들이나 입는 거임 초록색 별로 에? 이거 초록색 혐오 아니면 공인인 게심막 이게 이렇게 안 봤는데 논란되지 않음? 오빠 초혐임? 뭐라는 거야 예예 노잼 솔직히 웃겼던 적 없어 육체적으로 만졌어요 왜 다시 찍어볼까? 예예 제대로 사과하세요 틱톡 접어 아 진짜 토 나온다 죄송합니다 전 공인이라 생각한 적 없고 그냥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건데 발언으로 인해 초록색을 좋아하는 분들과 초록인권협회 상처를 준 점 죄송합니다 접으라고 그냥 뻔뻔하다 양식은 하세요 제발은 접어줬지만 논란 만들게요 근데 솔직히 좀 웃겼었음 아 심심한데 뭐 할 거 없나? 어 뭐야 이거 틱톡? 나도 찍어볼까? 무무 좀 웃긴데? 못쟁김